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이슈들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 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이제 하는 시간을 살짝 이렇게 바꾸어서 내일의 이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노동시장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아무래도 고용지표에 가장 좀 연준이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던 만큼 저희가 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오늘도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또 나왔더라고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앞서서 제가 간단한 결론부터 먼저 한 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기존에는 굿뉴스가 배드뉴스였고 배드뉴스가 굿뉴스였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굿뉴스가 굿뉴스고 배드뉴스가 배드뉴스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 제가 팬데믹 인수를 정상화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뭔가 꼬여있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뿌려서 경기를 살렸어야 되고 펀드멘털 체질이 좀 약했었는데 약한 거가 보여야 완화 정책을 해줄 거니까 시장은 또 그걸로 기대했고 이게 뭔가 조금 꼬여있는 시장이었단 말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풀려가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펀드멘터리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시장을 올리, 상승시키는 정상화된 시장이 아닌가 그걸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 팬데믹 상황이 어쨌든 시장을 어느 정도는 분명 왜곡한 점도 있었고 특히 노동시장이 그랬죠. 맞습니다.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짚어보면서 아무래도 추이를 좀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다음 주 이슈라기보다는 앞으로 연말까지 이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도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가 돼서 확실히 미국 경기는 참 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보시자는 거죠. 10월 1일 날 졸트버고서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미국 시장이 처해 있는 노동시장 상황이 팬데믹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빅픽쳐를 한번 보고하자는 거예요. 채용 공고, 민간 고용, 실업률, 퇴직률을 한번 봤습니다. 채용 공고가 지금 2018년, 2019년이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이잖아요. 그때 760만 건 정도 됐었어요. 지금이 800만 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민간 고용이 2018년 12월 달 연말에 9만 9천 건 정도, 지금 143만 건 정도 되고, 죄송합니다. 14만 3만 건 정도 되고, 3천 건 정도 되고요. 실업률이 지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실업률이 4.2 갔다가 4.1 다시 떨어졌거든요. 4.3 갔다가 4.1로 떨어졌는데 팬데믹 이전, 2019년도 이전 5년 동안 실업률이 5.8%에서 4%로 사서 떨어지는 구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왜 지난번에 제가 5% 가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좀 염두에서 먼저 드렸고 지금 실업률이 4.1이란 말이죠. 그리고 퇴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퇴직률이 중요한 것은 팬데믹 때 일자리가 많이 소신이 되면서 사람들이 또 다 일자리에서 나가버렸잖아요, 고용시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면서 사람을 구하려고 보니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직률 높으면서 이따가 소개되겠지만 잡스테이어라고 합니다. 이직을 하지 않고 기존 직장에서 연봉을 올리는 사람 임금 상승률과 이직을 하면서 임금을 올리는 상승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이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퇴직률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입장에서 보면 2019년도 초반에 4%였고 지금 퇴직률이 3.1%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전체 그림을 볼 때 채용 공고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민간 고용도 팬데믹 이전보다 좋은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별로 들쑥날쑥한 뭐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고수 25만 건 갈 때 막 깜짝 놀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애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서보다 훨씬 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오늘 이따가 또 연거푸 소개해드리겠지만 오늘 발표된 9월 고용보고서 보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제가 지금 그 한 두세 달 내내 찾아뵈면서 경기 펀더멘털 양호하고 사운드하고 견조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합당한 수치가 나온 거 아닌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늘 인조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 결국은 팬데믹 때 2020년부터 확 정말 피래침처럼 치솟았던 실업률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팬데믹 이전보다 결국은 개선된 내용을 한층 더 강화된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네. 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생각해볼까요? 여전히 한번 노동시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1일 날 아까 졸투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까 퇴직률이랑 좀 커버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날 10월 1일 날 그저께죠.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간고용이 14만 3천 개, 8월 달이 10만 3천 개에서 이게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증가했고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고용보고서하고도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고 아까 언급드렸던 기존 직장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4.7%인 반면에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8월 달은 7.4%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트러닝이라고 하는데 이직자들이 일자리가 많고 일할 사람이 적다 보면 이 사람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목값만 올리고 트러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지금 서서히 스테빌라이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정되고 있다. 정상화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발표됐죠. ISM 제조 PMI, 서비스 PMI 1일, 10월 2일 발표됐습니다. 빨간 화산표로 제가 그려놓은 것만 강조드릴 텐데 제조 PMI는 47.2포인트로 잔다라고 동일하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인플로이먼트 부분, 고용 부분이 46에서 43.9로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고용 부분만 빼고 나머지 인번토리라든가 뉴오더스, 신규 주문 굉장히 중요한 하부 지표입니다. 프로덕션, 생산 부분,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은 아주 양호하게 여전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조 PMI만 봐도 그렇고 서비스 PMI는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 서비스 PMI의 서브 지표 중에 인플로이먼트 부분만 조금 떨어진 거 나왔지 나머지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펀드먼트는 굉장히 좋으면서 노동시장이 어찌 보면 이 수치만 보면 노동시장만 안 좋아지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모두부터 팬데믹 이전 수준하고 비교를 자꾸 했었잖아요. 그때 전보다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지금 훨씬 한 단계 굉장히 견조한 노동시장이었었다가 이제 그게 거품이 꺼진다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 굉장히 타이트했던 노동시장이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느슨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느슨해지면 일자리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것들이 좀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금 상승률이 조금 더 부담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퇴직률도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게 이제는 어이구 이게 일자리가 좀 이직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제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세 번째 강조드리는데 타이트했던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이 수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뭐 실업상 총금 건수 굳이 제가 하나하나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됐죠. 22만 5천 건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30만 건 가도 경위침체라고 할 수 없고 25만 건 가더라도 그 정도면 지금 완전 고용 수준 하에서 늘상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맥컨님 혹시 기회 되시면 제가 고용보고서에 있다가 시간을 주시면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앞에 준비하는 시간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돼서 PPT 화면으로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4.2에서 4.1로 떨어졌어요. 노동참여율이 6.2에서 계속 3달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참여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도 모집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오히려 4.2에서 4.1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고용시장이 적당히 쉽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넌팜페이로 제일 중요하죠.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전달이 15만 9천 건 정도 됐었거든요. 이번 달에 25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수준이냐면 작년 12월, 올해 연 1월, 2월까지가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했었던 때고 그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됐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최근 몇 개월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들었나 또는 프라이빗,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었네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굉장히 강한 노동시장을 나타내는 수치가 발표됐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verage Hourly Earnings라고 해서 시간단 노동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시간단 노동임금이 전달 3.9% YOY로 상승했다가 오히려 4.0%로 살짝 상승한 그래서 혹자들은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YOY로 지금 시간단 노동임금이 4% 찍혔고 그다음에 먼서먼스로 월간으로 0.5였던 게 0.3 예상했었는데 0.4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금 상승 압력이 조금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음 주부터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물가가 오히려 더 뜨지 않을까? 이런 우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ADP 민간고용보고서와 구인이직보고서에서 퇴직률이 떨어졌다고 나왔었죠. 이직률도 떨어졌고 퇴직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이직자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직자들이 이직하면서 더 많은 임금 상승률을 연출했던 시장이 약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심하게 세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먼서먼스로 0.4% 시간단 노동임금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월별로 보면 0.5 갔다가 0.3 갔다가 0.4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은 더없이 강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뵐 때마다 이런 강조들이지만 오히려 노랜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 소프트랜딩이라고 하면 경기가 조금 둔화는 되는데 침체까지는 안 가고 적당한 수준에서 괜찮을 거야 라는 게 뉘앙스로 보면 소프트랜딩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아예 랜딩 자체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동시장이 세니까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수치를 본 거라서 지금 좀 달라졌을 거예요. 국채금리 2년물 금리가 한 15BP 가까이 떠서 지금 3.86%까지 올리고 있고 10년물이 지금 4% 어느새 4% 가까이 가버렸습니다. 한 1, 2주 전만 해도 3.8, 3.7 이랬었잖아요. 오늘 거의 10BP 가까이 오르면서 3.95%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표현 드렸지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10BP 가까이 뜨면 주식시장이 과거에는 어땠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고 힘들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봤었지만 이런 게 정상화된 시장이 아닌가.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그걸 반영하는 금리는 뜨고 펀더멘탈이 좋다는 얘기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기업들이라든가 고용도 좋아 기업들 사업 잘 돼, 비즈니스 잘 돼, 수익 늘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식은 오히려 떠야 되는 게 과거의 정상이었는데 그 전에 좀 비정상, 꼬였던 시장이 배드뉴스가 굿뉴스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방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굿뉴스가 이제 굿이스크시다. 이게 정상화된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시장 연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펀더멘으로 인해서 한 번은 꼬였던 이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이직, 이렇게 철새처럼 자리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들에 대한 분석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다음 주에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다음 주 우선 전망, 체크해야 할 변수 점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도 누차 언급되고 있지만 지금 중동 분쟁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지만 BOA 총재가 또 금리 인하 발언해서 지금 환율이 또 갑자기 달러가 뜨고 있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게 아까 왜 우리가 노동 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했고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아까 언급을 드렸었지만 시간 난 노동 임금이라든가 노동 시장이 이렇게 강하면 임금 상승, 압력이 좀 세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지표를 또 한 번 중요하게 여전히 봐야 되는 변곡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10일, 11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CPI, PPI가 또 발표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중동 분쟁은 우리가 이제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전쟁이 나는 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그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이제 천정부지로 솟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좀 겁내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WTI 기준으로 지금 70 한 4불 정도 됩니다. 65불 갔다가 74불 한 일주일 상간으로 10% 떴죠. 많이 떴죠. 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유가의 장기적인 평균은 70에서 한 8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전 세계 어느 기관도 유가나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해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보면 유가 밴드는 한 70에서 4단, 70에서 한 85불 된다고 볼 때 장기 평균의 아직 하단 수준이라서 이게 여기서 한 85불까지 가더라도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 문제는 또 전면전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으로 가는 문제는 일단 사실 뭐라고 그러죠? 육군들이 가서 육박전을 해야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르단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여러 나라가 끼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거리가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공군하고의 싸움인데 공군 전력이 지금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해요. F-35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전투기들이 미국이 몇 개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뭔가 이번에 보복 미사일 쏜 게 워낙에 맹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쇼잉업 정도 그리고 전면전 하면서도 미국한테 미리 우리 쏠 거니까 좀 피해 없도록 해 이런 것들을 보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물가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리를 그렇게 고공행진했었기 때문에 물가 떨어지는 추세는 여전히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히 번피한 변동성이 있더라도 주가는 그래도 우상향을 계속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중동 리스크 전면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짚어주셨고 또 지금 고용지표가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에 다시 주목해야 하나? 라는 질문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음 주에 여전히 안정적으로 나올 걸로 전망을 하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